자 돈싸요. 돈 버는 시간. 자 아무것도 안해도 돈을 주는 걸로 유명하죠.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가입만 해놓고 물론 홍보는 해야죠. 저처럼. 제 9월달. 오늘이 22년 9월 20일인데 한번도 접속을 안했어요. 요번달에. 그리고 8월달에도 신경을 안쓰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돈싸요. 고고고. 363,372. 59명. 760%. 이게. 341. 아 이게 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었네. 365일. 25일 정도만. 1년이 다 되었나봐서. 친구 초대. 친구 초대가 최고야. 어. 친구 초대 100만만 하면은 골드야 골드. 저는 지금 실버죠. 59명이니까. 자. 친구 초대. 22만. 이 넘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어.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자. 친구 초대.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은 카툰이나 뭐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이런 거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캐시 업기. 실속 체크. 이렇게. 3시간만 다 취소 체크가 가능합니다. 취소 체크하고. 근데 포인트는. 취소 체크하면 별로 안좋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게 최고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돈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홍보하면은 홍보만. 홍보를 할수록 이 캐시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어플이 될 수밖에 없다. 돈 버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야. 53명인데. 960%에요. 이건 생긴지가. 돈 쌓이보다는 좀 나중에 생겨가지고. 보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동일하죠. 출석 체크. 캐시 상점. 캐시 상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네. 포인트가. 46만 4천.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쿠폰을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쿠폰을.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 페이죠. 천원. 천원. 천원이. 십만이에요. 친만. 저는 아까 40만. 있었죠. 46만이니까. 50만. 이게 쓸수록도 없어요. 원래. 오빠. 5천원이면은. 한. 55만. 10% 정도. 뛰는데. 46만이니까. 4만 정도만 채우면. 5천원. 어. 근데. 잠시만. 여기서. 친구 초대. 짜라잔. 어마어마하죠. 친구 초대 보너스가 여기 숨어있었습니다.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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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87만. 캐시 상점에서. 네이버 페이. 5천원. 구매하기 누르면은. 바로. 5천. 포인트. 정립이 됩니다.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 되었습니다. 쿠폰함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 쿠폰함에 보면은. 표정 완료. 표정 완료. 바로. 바로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바꾸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코드를. 네이버에서. 어. 인증을 하면은. 바로 정립이 됩니다. 최고예요. 최고. 5천원 벌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하고. 37만이 또 남았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두 개. 무조건이죠. 두 개.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코드는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